여기서도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일본 자위대에 미드러스가 있어요? 네. 형편없다고 말씀하셨죠? 일본 자위대의 수준. 수준은 먼저 영어로 대화 능력이 없어요. 영어로 커뮤니케이션할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어요. 영어 능력이 없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밀 동맹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먼저 미일톤맨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다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온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일본이니까 잘 알죠. 원래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인은 아닌데. 일본 사람의 발음은 영어 발음을 못하는 발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침이 없는 게 일본 말이기 때문에. 자음을 잘 발음도 못하고 발음 못하기 때문에 알아듣기도 어려워요. 40대 넘으면 영어 발음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40대 넘은 일본인을 위하여 영어 발음을 다시 들을 수 있게 하는 CD가 일본에서 잘 팔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말할 수 없는 게 둘째 문제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해요. 하여튼 일본인들의 영어 발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네. 그리고 한욕이 늦은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자위대로 많이 가기 때문에. 한욕이 낮은 사람들이요. 네. 그래서 간부생이라고 해도 영어를 굉장히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군인 출신 분들하고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군인들이 장군이었던, 해군의 장군이었던 분들도 만났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미일 합동훈련 제대로 못한대요. 그게 언어 문제 때문입니까? 네. 언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미국 쪽에서 합동훈련 안 하겠다고 한 적도 있대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회가 들어왔어요. 뭐 하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 불행하게도 한국군과의 의사소통도 크게 문제가 있겠네요. 물론 그렇죠. 일본인들이 한국말을 잘할 리도 없으니까. 일단은 먼저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에서 일본 말을 좀 배워야 된다. 우리가 일본 말을 배워야 됩니까? 네. 제약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 경우는 이거예요. 미국은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영어로 소통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 경우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경우는요. 한국군에 소속되는 자위대회명 어느 정도 허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한국군의 지휘하에 자위대회가 다 들어온다. 한국군의 지휘하에 들어온다. 지휘하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래도 거북함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듯 그 합의까지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래도 한일 근사 동매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사람도 군대가 아닌데 군대가 아니니까 우리 한국군의 지휘 개통에 들어와야 돼요. 미국은 싫어할 것이고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본말로 해주거나 그 사람들은 한국말이면 어느 정도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영어 이상으로. 왜냐하면 어순이 적어도 같으니까 영어 배우는 것보다 저를 봐도 알잖아요. 한국말을 배우는 게 훨씬 수월해요. 교수님은 영어 발음이 괜찮으신데 그동안 제가 몇 번 들었지만 교수님은 영어 잘하십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 있었으니까 오히려. 한국 발음을 배우셔서 그런가요? 네.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여기에 와 있는 일본인 득파원도 영어 발음이 옴만 칭찬이에요. 그게 정말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련적으로 파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가 도와준다고 해도. 일본 자위대가 뭔가 진짜 도와준다고 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지금. 오히려 차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민폐다. 민폐다. 있으면 너 뭐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계속 호동 질러야 되고요. 움직이는 것도 좀 쉽지가 않고요. 댓글에 지금 교수님 영어 발음 한번 해보세요. 이런 댓글도 있는데. 예를 들면. 할까? 예를 들면. 세계. 세계.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발음이잖아요. 월드. 네. 훌륭합니다.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거 할 때는 워르도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죠. 마크도나르도 아시잖아요. 네. 이곳은 맥다우널. 이렇게 해야죠. 아니요. 교수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래요? 어쨌든 교수님은. 그 틀까지만 할 수 있어요. 교수님은 한국 사람 많네요. 교수님. 어쩌다가 일본 사람들에게 영어 실력을 흉보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그거는 진짜 1월 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버스 쪽에서도 자위대를 기대한다. 안 하는 게 좋아요. 한국군으로 간파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는 하는데 언어문제 말고 다른 곳은 어떨까요? 일본군이 아니죠. 일본 자위대의 사기라든지 그 외에 다른 체력이라든지. 그러니까 먼저 사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실제로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왜냐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아베 정권에서 인정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쟁에는 자위대가 도와줄 수가 있게 됐어요. 미국이 전쟁을 하기 시작한다면 자위대에는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워서 미국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됐거든요. 그 경우는 지금까지 자위대에는 그래도 전쟁은 없으니까 목숨을 잃는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없었어요. 목숨을 잃는다. 잃는다라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생이 되는, 전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반위대학교를 나와도 자위대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 가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 이러한 부분들이 더 위험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사기도 높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러한 미국하고의 연습도 잘 못하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실전 연습을 해오지 않았던 게 자위대입니다. 당연히 전투력도 훨씬 떨어지겠네요. 무기망, 최신의 무기망 갖고 있는 것뿐이에요. 최근에 미국한테 무기 엄청나게 많이 샀는데 그러니까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위대는 무기망 그 무기를 우리가 쓰면 돼. 그러면 우리는 악사 협정만 맺으면 되겠네. 지소미아는 폐기하고 그러니까 악사는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한국군의 아래에 자위대가 들어온다. 이거 정확하게 하면 악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하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수정권에서도 현실을 알아야 돼요. 예. 네. 네.